안녕하세요. 지금은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. 빅토리아 하바 지나가는 길에 귀여운 게 있어서 찍어보고 있어요. 트레이 타고 침사초리로 갈 거예요. 침사초에 있는 하바시티라는 쇼핑몰인데 항상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전시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. 이번에는 재미있는 주제의 전시가 하고 있어서 구경해보려고요. 미스터 도낫댕 이래요. 귀여워. 레이지 마시멜로 라이크. 귀여운 인형. 식혈 스티어. 눈이 섭다. 섭다. 켄전. 시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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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I also see the dish that you are eating and I think it's interesting. The bean sprouts. Very Korean style.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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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. This dish is cute. It's a small one. Yes. Chinese one. I want to have one. 곶주장. 종국 곶주장. 종국식 곶주장. 취띠. 비빔했어요. 비빔국수. 비빔국수. 와우, 머시룸 파스타. 그리고 밀크티, 레몬티. 잘 먹겠습니다. 비저트는 맥도날드의 망고 드링크 있어서 주문해봤어요. 점심밥 먹으러 왔어요. 오늘은 중식당. 일단 수프를 시켰고 비빔국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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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비빔국수. 그리고 렁. 조금 렁. 수많이. 비빔국수. 비빔국수. paintersares. 비빔국수. 아메뉴할 Traffic. 2, 3 1, 2, 1 1, 2 1, 2 1 1 1 1 1 1 2 2 2 2 1 2 2 2 3 2 3 4 5 5 5 5 5 5 5 5 6 6 5 5 5 5 5 6 6 7 7 6 6 7 7 점심 먹으러 왔어요. 오늘은 베트남 음식점에서 밥 먹을 거예요. 모닝글로리 볶음 소프트링 그리고 쌀국수 소고기 그리고 사이비시 숭권이랑 고기 하고 프라운 케이크 짠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. 8 9 10 10 10